임야정의 드디어 왔어요! Welcome to Kitchen Bay! Hi! Everyman 휴전전에 와서 지금 저희 밖에 없어요 맞아요 지금 혜민이는 똑똑하고 안역보다 안 나와서 입자가 올 거고요 아, 희윤이 시원 보러 갔어요. 지효 언니는... 마음이 아파요, 아파요. 같이 오고 싶어 했는데, 지효가. 지효가 제일 오고 싶어 했는데. 지효가 진짜 완전 바랬거든요. 어제 나 지효랑 영상 통화했잖아. 어, 진짜요? 지효가 엄청 오고 싶어 했는데 아쉬워하고 있어요. 하지만... 언니 혼자 갈 거라는데? 아, 혼자! 혼자 시뮬널로. 지효 나온 대답이다. 너 없어서 조금 허전해. 지효 아프지 마. 아프지 마. 건강이 최고야. 날짜 있어! 빨리 봐요. 어, 내 사진인데? 괜찮아요, 쟤. 보이나요? 이제 최대예요. 갤럭시가 최고죠. 제가 할게요, 제가. 짜잔! 비성수기 때는 날씨가 추워가지고 밖에 수영장 운영을 안 한다고 해요. 대신 실외를 좀 카페처럼 꾸면서 사람들이 자유롭게 사진 찍을 수 있게 되는데요. 저희가 여기를 한번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완전 예뻐요! 잘하고 이런 느낌이야. 진짜 헬스욕장 온 것 같습니다. 와! 날 너무 좋다. 날씨 너무 좋다. 사진 찍기 좋은 날인데? 맞아요. 여러분 요즘엔 캐리비언 베일에 카페가 있어요. 맞아요, 요즘에 카페가 있습니다. 여기 아니에요, 이거? 그래요. 이거 한번 읽어보시기 전에 뭐라고 해.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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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가 여기 줘요. 진짜 맞아요. 맛갈비예요. 어? 갈비? 갈비요? 이 맛갈비요? 갈비 먹고싶어요. 갈비 먹고싶어요. 갈비가 맛있어. 갈비 먹고싶어요. 저 물기가 있어요. 괜찮아요. 나 보셨나요? 여긴 닦았는데 여기 앉을까요? 여긴 닦았는데 여기 앉을까요? 여긴 닦았는데 여기 앉을까요? 다 같이 앉아볼까? 앉아준 데가 어딨까? 안 돼! 모래! 길다란 데 가는데? 길다란 데 모르겠어. 어, 언니 모래 조심해. 앉을 수가 없어요. 제가 계단 공에 들어와서. 여기가 케빈 커피인가요? 나 서연이 닮았어. 여기 가운데. 야, 왜 좀 수고했어? 귀여워. 아까 언니 퍼즈 아니에요? 아, 잠깐만 잠깐만! 나 키지도 않았어, 키지도 않았어. 야. 찍어. 이렇게 그냥 역시 찍어. 이렇게. 야. 자, 키는 모양. 얼굴이 나의 모습. 그리고 찍어주세요. 하나, 둘, 넷. 어딜 봐야 돼, 저거? 코로나요. 되게 모드폰으로 자고 싶어. 하나, 둘, 셋. 여기 지효가 다섯 명이나 있어. 여기에 케빈 얹어서 너무 재밌게 놀았고 이제 에버랜드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가자! 놀라말라! 가자! 크리스도 아이스예요. 크리스도 아이스예요. 나키와 저의 앞으로의 활동을 많이 기대해주세요. 나 앞으로 언니랑 더 친해질 예정입니다. 혜린이보다 더 친해질 목표예요. 대박, 우리 비밀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 전 크하고 싶었어요. 근데 저도 사실 애쉬에 대하면 아쉬웠을 것 같아요. 크하고 나고 싶어서. 크하고 싶었어요. 저희 다 원하는 대로 돼서. 그니까. 너무 맘에 들고 그러고 있어요. 신나! 신나! 신나 미치겠네! 앞에 있는 이 안에 군부대, 군부럽다 와요. 안내를 받아. 안내를 받아. 한자리에 두 분씩. 한자리에 두 분씩. 저희 에버랜드 도착했습니다. 저희 지금 그래비티 끝나고 뭔가 다 마치 처음 같이 놀러오기 위해서 너무 기대되고요. 오늘 재밌게 놀 준비 되셨나요? 네!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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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놀이동산 진짜 오랜만에 오거든요. 물론 촬영으로 온 거지만. 트리플 에스로서. 어쨌든 너무 신나네요. 기분 짱 좋아요. 와 진짜 재밌겠다. 진짜 재밌어. 롤링 롤링. 와 대박. 롤링이 누나가 다 해봐. 여긴 어디지? 와! 동화 속이야. 공진대. 와! 아! 뭐래! 나 봤어? 봤어? 뭐야 뭐야! 또 보자! 이거 봐. 이거 봐. 둘이 안 나오는데? 뭐야? 뭐야? 한 번 있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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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에서 촬영되는 콘텐츠는 추후에 영상에 업무를 될 예정이니까. 많은 관심이 딱 됩니다. 롤링이 타는 모습은 다른 콘텐츠에 있나 겁니다. 맞아요. 무슨 콘텐츠일까요? 꼭 보세요! 재밌을 거니까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ers! ين